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3.1 경영연구원 이은영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죠. 정부의 예산안이 어떻게 25년도에 될 것이냐 보면 정부의 예산안 항상 큰 제목은 비슷했습니다. 민생안정, 경쟁활력, 미래기반의 확충 이랬습니다. 그런데 24년 올해에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PF가 너무 문제였죠.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에 돈 수 있냐고 첨단산업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R&D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 해소됐냐? 아니라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극강으로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과감하게 미래성장을 위한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R&D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이 이런 정세를 보니 국방과 외교 쪽에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이 부분들이 정부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뭐다? R&D 투자가 3.5%로 늘려났다라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대신에 좀 여기서 느껴야 될 인플리케이션이 제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이제는 한계기업, 어려운 기업, 이런 기업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권은 이미 청산이 됐고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 다 망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살렸어요. 정부가. 그래서 꾸역꾸역 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인하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보호로 해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이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금리, 예를 들어 금리는 떨어져도 차입을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내 고가를 채워가면서 그 여윳도 로너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고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1년이 늦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늦어도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 장편은 제가 되게 큰 그림으로 모든 기업들을 갈 때 얘기를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는 SOS의 시대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다. S가 뭐냐 하면 공급 제약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서스테너빌러티, 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O가 뭐냐면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너무 많은데 생산 가능한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지금이 딱 SOS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야 할까 정부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저탄소,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AI, 바이오, 그리고 제가 엄청 관심 있어 하는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는 대체육도 있고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체육 이 비즈니스가 2020년에 성장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를 못 받아서 지금 꺾인 상태예요. 그런데 불과 한 30, 40년 후면 인구의 한 30%, 40%가 먹거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푸드테크가 왜 중요한지 사람이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이 먹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저는 향후의 미래 먹거리소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저희가 바라보는 육성해야 될 비즈니스는 이런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지원 학대 수출 지원 학대 아멘